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당일 득표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전체적인 추이를 조금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기본적으로 당일 득표에서는 종로구나 서울시, 중구, 용산구 이렇게 쭉 있는데 당일 득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서울시 전체에서 이기지 않은 곳이 없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색깔이 아예 밝은 노란색이 되면 확실하게 이긴 쪽이고 이렇게 주황색이나 조금 연한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도 이런 쪽은 많이 득표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만 보더라도 이제 서울시 종로구나 이런 데는 38%, 양천구는 40%, 아마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는 26%라서 워낙에 그쪽은 야당이 강한 지역이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당일 득표는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밝은 노란색은 완전히 승리한 경우를 뜻하느냐. 네. 완전히 승리한 건데 사실상 50% 이상이 다 넘어가고 사실 전부 다 그냥 지금 당일 득표에서 경우는 모든 지역에서 전부 다 그냥 완벽히 승리를 한 겁니다. 작은 노란색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서울시 지역에서는 지역이 모두 몇 개죠? 서울시가 25개입니다. 25개의 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거의 50%를 넘어설 정도로 당일 득표에서는 모두 다 이재명 후보를 꺾었다 이야기죠. 네.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55% 정도. 한 55% 정도로 당일 득표 득표율이, 윤석열 후보의 당일 득표 득표율이. 그럼 이재명 후보의 당일 득표율은 한 40%? 아마 40%가 안 되는 걸로. 40% 안 되는 거. 그럼 그 격차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크네요. 그럼 한 15% 정도 되겠네요. 상당히 아마 지금. 괜찮습니다. 그러면 10% 대 정도의 당일 득표율의 격차를 냈다 이야기였어요. 서울 지역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2번 슬라이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2번 슬라이드 나왔습니다. 2번 슬라이드는 그냥 관내 사전 득표율을 표현을 한 건데요. 지금 앞에서 1번 슬라이드에서도 보셨다시피 35%에서 40% 초반대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관내 사전 득표율이 되면 50대 초반에서 55%, 57%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에 맞춰서 50대 웬만하면 다 50%를 넘던 득표율이 전부 다 42%에서 확실히 확 다운이 되죠.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올라오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윤석열 후보가 빠지게 되는 건데요. 오늘 시청자분들은 지금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지금 보시는 것이 관내 사전 투표의 각 후보의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밀렸던 이재명 후보가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보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노란색입니다. 서초구, 강남구 밑에 빼고 서초구, 강남구 빼고 모두 다 노란색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거의 50%대로 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나오고 윤석열 후보가 다 40%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수백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관내 사전 투표의 표본 집단하고 당일 투표의 표본 집단이 4박 5일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것은 이 자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두 개의 그냥 ppt만 보더라도 관내 사전 투표의 무진장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결론내는 거죠. 이런 걸 정치인들이 침묵하니까 키가 찬 이야기죠 지금도. 오늘 SBS나 이런 쪽에서 토론 같은 걸 하더라고요. 사전 투표를 어떻게 반영을 해서 출구조사를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었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게 막 설명을 하는데 결국에는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정값을 받았다.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이제 맞춰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상 통계적으로는 이런 격차가 나온다는 것은 힘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것은 저희들은 계속 뉴스를 관찰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미 덮는 쪽으로 한국 사회가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4.15 총선 때처럼. 그런데 4.15 총선보다는 3구 총선에 3구 대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걸 덮는 그런 작업이 수월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한국이 엄청나게 부패한 사회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함께 지금 3구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진행 중이고 거기에 국민의힘도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당선인은 숨을 쉴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혀 끝난 게임이 아니고 윤 후보도 주변의 측근들에게 그냥 쌓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 미래일이니까 확언을 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런 나라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자기 일이 되다 보니까 일단 자기가 당선이 됐잖아요. 부정이 껴있지만 그걸 이기고 자기가 당선이 됐다 보니까 이거를 일단은 문제 제기하기에는 약간 조금 겁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15 총선이 끝났을 때 친하게 지내던 그런 국회의원 후보들이 당선되고 나서 입을 다무는 것도 꼭 같은 이유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안이 인수위에 안철수를 꼽고 권영세를 세우고 원희룡을 전진폐치하고 이런 거는 세발에 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지도부, 지도청에 대해서 야당이 한 것은 선거를 도덕질할 정도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여당은 야당 사람들도 그렇게 국민들을 노심초사하게 만들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린 걸 보니까 정말 정의가 죽은 나라예요.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3번 슬라이드입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론조사 기관이나 출구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한 3번을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보정을 하고 고치면서 그 출구조사 결과를 마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에는 야당에서조차도 사전투표를 하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고요. 실질적으로 사전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10%라는 그 값을 놓고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의 오차범위 이내로 바뀌는 부분이 드러나게 이렇게 뭔가 결과가 나온 듯한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관내 사전에서 당일 득표율을 뺀 거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또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는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전에서는 무조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득표를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득표를 안 하고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딴 데서는 뒤죽박 쪽이 되는데 이 사전투표에서는 정말 10%를 맞춰놓은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딱 나올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럼 이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파트너스 HSTV님이 지금 분석한 이 자료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무조건 플러스 한 11% 됩니까? 플러스 평균적으로는 한 13% 정도. 13%가 나왔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10% 정도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이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14% 윤석열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만 퍼센트 조작을 증가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서울에 모두 25개의 구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조작이 없는 상태라게 되면 푸른색, 붉은색,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쭉날쭉한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분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14% 돼와 있고 평균값이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10% 돼와 있는 것은 이 한 장만으로도 뭔가 하니까 통계적 변칙이 발생하는 것이고 조작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럼 어디서 조작을 주로만 했나 관내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조작을 했고 부분적으로 당일 투표에서 조작을 했겠죠. 이게 그냥 4.15 부정선거 분석 결과와 판박이처럼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지난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심상정이나 정의당 후보들이 득표를 사전에서 당일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아예 그냥 이재명 후보 쪽으로 전부 다 몰빵이 돼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예전 같은 경우는 대표기 조작으로 해서 상대편 후보의 표를 뺏어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심상정 후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당일보다 사전이 높게 나올 수가 있는 결과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표를 뺏어온다기보다는 아예 표를 집어넣게 되면 전부 다 이재명 후보 빼고는 전부 다 다른 후보들이 다 사전에서 적게 받는 그런 결과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투입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소정당도 모두 다 마이너스네요.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한쪽이 다 왕창 집어넣게 되면 비율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한쪽의 표가 왕창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비율을 뺏기기 때문에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진행되는 데 불구하고 3구 대선 이후에 대한민국 언론들은 일요일 기점을 해서 대부분 입을 다물기 시작한 것 같고 국민의 힘도 입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의 앞으로 행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크게 박수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한 장, 이 한 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진중근 씨고 그다음에 변희재 씨고 조갑재 씨고 정규재 씨고 김진 씨고 황장수 씨고 권영세 씨고 김기현 씨고 이 프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통계가 아닙니다. 이게. 이게 조작입니다. 조작. 어떻게 그냥 25개에서 모두 다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14%대가 나오고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10%대가 나오고 지금 파트너스 HSTB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의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옆에 보시면 심상정, 오준호, 허경영, 오건우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 참 기가 차네요. 이게 조작이 아니라고 하려면 누군가는 플러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플러스 나와야 되죠. 여러분 보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이 밑에 보시게 되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여기에서 또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11%, 플러스 11%, 플러스 11%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서초구에서 9%, 강남구에서 마이너스 10%, 송파구에서 마이너스 10%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조작을 하고서도 그냥 덮겠다고 하는 한국 사회는 이건 정말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됐기 때문에 좋아질 거다.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양반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 건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좀 있어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4번은 어떻습니까? 관회를 분석하셨네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관회도 사실 비슷한 양상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서울 지역만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회는 이번에 조금 관내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조작의 강도가 관내보다는 조금 덜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좀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못한 것도 있고요. 또 안 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트너스 HST님이 지금 분석하신 것은 앞에 것은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고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일면 우편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트너스 HSTV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4.15 총선에 비해서 3구 대선에서는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이 조작이 좀 덜한 것 같다. 그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확실히 이번에는 우편 송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 4.15 총선 때는 박주현 변호사님이라든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약간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안 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지금 파트너스 HSTV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4.15 총선을 데이터를 분석해 보기에는 가장 많이 조작을 한 데가 관외 사전 투표와 제외 국민 투표, 그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 좀 정상에 가까운 당일 투표인데 이번에는 관외 사전 투표를 많이 조작을 안 했습니다. 지금 파트너스 HSTV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 이유가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약 400만 표 가까운 관외 사전 투표, 우편 투표를 박주현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전문가 KC가 완전히 분석해가지고 끼시, 낌시, 끙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까발려 놓으니까 우편 투표를 조작을 하다가는 잘못하면 크게 걸려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 우정당국도 이번에는 협조를 잘 안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15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그런 분석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관외 사전 투표는 이번에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자유의 창의 김재홍 대표 같은 경우도 송파구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관외 사전 투표가 좀 덜 안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구독자님들하고 당일날 개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350만 표의 관외 사전 투표를 제일 마지막에 개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정말로 마지막에 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새벽 2시, 3시까지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까서 나오는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조작을 한 것 같지 않는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면서 방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겁을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알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4.15 총선 이후에 박주현 변호사를 비롯한 그런 시스템 전문가 KC가 완전히 분석을 해가지고 우편 투표의 조작 실상을 다 알려버렸기 때문에 조작을 못한 거죠.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함을 먼저 까고 그다음에 새벽 무렵에 우편 투표를 까고 제외 구표를 뺐는데 아마 과거 같았으면 관외 사전 투표에서 조작을 한 400만 표가 대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27만 표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소위 선거 조작 기술자들에게 치명적 일격을 가한 것이 박주현 변호사의 우편 투표 실상에 대한 공개가 그 사람이 관외 사전 투표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위조 투표지를 투입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일 투표까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위조 신문증도 만들어서 넣고 한 표 하라도 더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따가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그런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나중간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구나 이런. 그러니까 당일 투표까지 엄청나게 당황을 한 것 같아요. 한 표라도 더 집어넣기 위해서. 네.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게 데이터 상으로 나타납니까? 데이터 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정말 안 됐다. 지난 4.15 총선은 사전 투표 마치고 너끈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전 투표가 조작이 미흡하니까 그냥 당일 투표 마지막 날까지 한 표라도 더 넣기 위해서 그냥 노력한 것이 그게 이제 실물로는 예를 들면 당일 투표지에 절치선을 끊지 않고 그냥 집어넣었다는 모형 투표지를 집어넣은 게 다 그렇게 당황하고 서둘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다음에 한번 보시죠.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을. 네. 이거는 뭡니까? 5번 슬라이스에 지금 방송의 끝부분이 조금 잘리거든요. 네. 이거를 조금 내가 옮기겠습니다. 네. 그림을 제가 체크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권 쪽을 차라리 좀 보여주시는 편이 기권에 제가 색깔을 칠해놨거든요. 오케이. 기권. 기권. 기권 뒤에 나왔습니다. 네. 기권 나왔는데. 아직 좀 실시간이 조금 느리군요. 기권이 뒤에 보이는데요. 네. 기권 다 나왔습니다. 네. 이 기권표가 뭐냐면요. 사실 사전 투표라고 하는 거면 중앙선관위 서버에 누가 투표를 했는지가 기록이 돼서 전자명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러 간 사람이 투표지를 받고 이 투표함에 투표를 넣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기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만약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니. 기표를 뭐 무효표를 그러니까 기표를 안 하고 그냥 집어넣는 게 기권이 아니냐. 그런데 그건 무효표로 따로 있습니다. 그건 무효표로 따로 있는데 기권은 가서 내가 타전 투표를 하겠다고 해서 그 투표지까지 프린트해서 받아서 들고 기표소까지 들어가서 기표를 안 하고 그걸 자기가 먹어버렸던가 찢어버렸던가 안 하고 간 겁니다. 기권은. 종로구 35표. 중구 7표. 영산구 3표. 그럼 결국 이거는 전산 조작의 끝자리를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숫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아마도 집어넣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급하게 막 이번에는 뭔가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얘네가. 지난 4.15 총선 때는 이렇게 기권표가 35표씩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잘 못 맞췄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이제 마이너스 기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또 뭡니까? 표가 더 나온 거죠. 표가 더 나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악부 같은 경우인데 12만 6,183명이 선거인으로 참여가 되어 있는데요. 투표 숫자는 12만 6,185표가 나온 겁니다. 가만히 계세요. 관악부에 선거인 수는 12만 6,183표. 네. 12만 6,183표인데 투표 수는 12만 6,185표가 나온 겁니다. 그럼 투표자 수에 비해 가지고 실제 개표로 나온 소위 투표 수가 더 많은 거네요. 네. 투표가 더 많게 나온 겁니다. 그럼 더 많이 집어넣은 거네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넣다가 붙어있는 게 한 장씩 들어가고 그래버리면 이제 한두 장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에 맞춰서 투표 인수를 조정해야 되니까 투표 수를 조정해야 되니까 투표 지수를 조정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표를 안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2표를 때려버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4.15 총선에도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4.15 총선에도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게 나왔죠. 네. 마이너스 기권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마이너스 기권이 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었더니 그때는 중앙선관위에서 이거를 고쳐버렸어요. 그냥 서버의 마이너스를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때는 고치. 그러니까 얘네는 제기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꿔버리고 고쳐버리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오늘 시청자분들도 캡쳐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명히 또 고치려고 할 겁니다. 오늘 방송 나가고 나면.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다 모니터를 할 거예요. 모니터를 해가지고 참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김세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지난번에 조혜주 상임위원. 이 죄를 어떻게 갚을 겁니까? 이런 거를. 당신들이 이 죄를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 표를 도덕질하고 조작한 죄를. 이게 참 나라가 이러고도 한국의 언론들이 침묵하고 국민의 힘이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 윤석열 당선인 덮고 넘어가겠다. 이거는 내가 볼 땐 국민들이 내가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주장한 것이 뭔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는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정치인 손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지금 초기에 행보하는 걸 보게 되면 저는 그냥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냥 주변에 권영시의 이야기 들어가야 그냥 덮겠죠. 덮으려고 할 겁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짧은 봄날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80년의 짧은 봄날처럼. 이번에 못 고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한 번 정도 기회를 주겠지만 두 번은 안 주겠죠. 정치 못 차리는 민족과 함께. 그럼 그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는 제외국민 투표 내용입니다. 이것도 분석하셨구나. 제외국민 투표를 분석하셨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투표가 워낙 복잡하게 얘네들이 좀 해놓다 보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서 얘네들이 쪼개서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여기는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표본 자체가 조금 크지는 않지만 사실 그냥 여기도 항상 이세명 후보가 항상 높게 나온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거든요. 이제 여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하시죠. 아니 어제 방송을 오늘 제가 방송을 내보냈는데 대구 하면 엄청나게 보수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대구에 여덟 개 대구 수성구 동구 중구 달서구 그다음에 달성구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또 국회의원 하신 데인데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외국에 가서 제외국민 투표를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좌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보냈던 방송 가운데 대구의 여덟 개 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 완전히 그냥 당일 투표하고 반대되는 결과가 제외국민 투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손을 만진 이런 죄를 어떻게 저지르냐. 그냥 제외국민 투표 표는 다 자기 표인 겁니다. 완전히 주물러 가지고. 이렇게 하기 굉장히 쉬운 그런 투표도 없을 거고 이번에 개정을 했잖아요. 제외국민 투표 우편 투표로 해가지고 개정을 해놓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네들 마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 프레미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다 자기 표다.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더 많이 득표한 그것만 계산을 해보면 3만 5천 표 정도인데 정말 급했던 것 같다. 여기저기서 정말 알뜰하고 살뜰하게 표를 다 모으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 표현을 하시네요. 지금 파트너스 hsdb님 지적하신 것처럼 알뜰살뜰하게 이번에 표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도 동원회가 위조신문증 몇 개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한 사람이 20장 찍고 30장 찍고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장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한 것이 이번에 3구 대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이 7번이 흥미롭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제외국민 투표에서 당일 투표율을 뺀 건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11%, 10% 서울 지역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유사하게 퍼센트 대비로 해서 똑같이 앞섰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가 18%, 17%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 빠지는 건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결과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외국민 투표 같은 경우는 단일화 이전에 투표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단일화 이전에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뒤에 무효표가 나오거든요. 무효표율이 8%에서 한 10%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제일 끝에 무효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크는데 여론조사상으로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이 사실상 그게 거의 일치하게 맞았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 그런데 그만큼이 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제외국민 투표에서 그 표들이 다 무효표가 돼버리니까 그만큼이 더 빠져서 그만큼이 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구나.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단일화가 없었으면 못 이겼다는 겁니다. 단일화가 없었으면 죽었다 깨라도 이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일화가 있어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사전투표 전날 이렇게 단일화가 됐던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참 이번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신으로 그렇게 내가 후한 평가는 안 주지만 그래도 참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에 원래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1962년생인데 연령으로 보면 586운동권 그런 출신이지만 집안이 또 의사 집안이고 이렇게 하니까 원래 정치를 국민의 힘에서 시작해야 되는 건데 열린민주당이 시작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참 정신으로서는 큰 결정을 내렸어 그것도 이전에 미리미리 안 하고 3일 3일 날 그냥 단일화를 해가지고 선거 조작 기술자들에게 상당한 혼란과 부담을 줬던 건 사실인데 그래서 크게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이 단일화였다는 게 사실 이 통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파트너스 hst님이 정말 분석하셔가지고 슬라이드로 정리하시니까 참 귀하네요. 여러분 이거 한번 제가 조금 더 설명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제외국민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꼭 같은 패턴이 관찰됩니다. 뭔가 하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조작입니다. 통계학은 이런 것을 통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자연스러운 것은 서울의 25개의 그런 지역에서 덜쭉날쭉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살던 사람이 제외국민으로 가 있다고 해가지고 보수 성향이 갑자기 진보 성향이나 좌파 성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격차가 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내 생각에는 1에서 3% 정도면 충분합니다. 표준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큰 숫자가 뭐냐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지금 대부분 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데 이런 선거 데이터를 간단한 데이터를 볼 수 없고 하기에 수십 년간 언론인으로 뛰어온 사람들도 이런 것을 잘 못 보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니까. 하기에 뭐 하버드로 나오니까 뒤로 나완지 앞으로 나완지 이준석이도 이걸 못 보니까 하태경은 또 서울대 물리대를 나왔잖아요. 물리학과인가. 참 이 비지성, 반이성, 반논리, 반합리. 이 정말 참 어떻게 해야 돼 이 나라를. 사실 이제 제외국민 투표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냥 우편 투표고 사전 투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표가 있어가지고 표심이 두 개로 나눠져서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투표를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사실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캡처해가지고 진중근 씨한테 좀 올려주고 진중근 씨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좀. 진중근 씨는 다른 데는 좀 스마트한데 어떻게 그렇게 이런 걸 잘 못 보는지 하기에 미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학이 아니라 항미를 하더라도 이거는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진중근 씨도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워낙 큰 일이니까 열심히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덮으면 이제 대한민국 망합니다. 한 번 정도 그렇게 마음고생들어 했으면 됐지. 이렇게 해서 안 되죠. 정말 참 한국의 지도청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선거가 무너지는 것이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이루어지는데도 이걸 고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죠. 윤석열 당선인 앞으로 행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행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들 앞으로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덮을 겁니다. 덮으려고 할 겁니다. 짧은 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죠.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 못 고칩니다. 아마 선관위 관계자들은 지금 웃고 있을 겁니다. 너희들 어쩔 건데 너희들 앞으로 선거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이겠죠.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그래도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 사전투표에서 무조건 질 게 뻔한데 이거를 고쳐놓고 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그렇게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그래서 공병호 tv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너스 hstv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짓말 안 하니까.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 않으니까. 분위기에 다 휩쓸려가 사전투표 동료하고 야단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당일투표 동료하는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안 냈으면 이번에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다 사전투표 했겠죠. 100% 지는 거죠.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가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거죠. 참 고맙습니다. 이런. 다 잘 해먹고 잘 살아라 이놈들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냐 이 나라가. 한 번 당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 이야기죠. 윤석열 당선인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는지. 내일 12시에 제가 공식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보시죠. 이제 9번으로 보시는 게 낫겠죠.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제 거서 투표거든요. 거서 손상 투표인데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조작이 그렇게 조작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역골로 종목의 한 200표. 아주 작죠. 이 정도 있어서 아주 작아서 전체 해봐야 한 2천 표 정도기 때문에 크게 조작은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제외 투표랑 마찬가지로 단일화 이전에 투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쪽이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문제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아까 8번 무효표를 한 번 더 안철수 기여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상시하게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다시 거서 손상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뒤에 보시면 이제 무효표가 8%에서 10%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외 국민 투표는 단일화 이전에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이전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도 제외 국민 투표로 안철수 찍었는데 단일화 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많이들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그 결과가 투표 채식에 반영이 됐고요. 안철수 후보의 실제적인 여론조사 결과 자체도 지금 이 무효표의 한 10% 정도로 해서 안철수 후보가 받고 있던 표가 거의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지율이 실질적으로 맞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7번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한테 10% 정도의 득표를 더 집어넣었지만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결과 때문에 마이너스 20%를 손해보는 듯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4.15 총선이 끝났을 때는 이제 바실리아 tv가 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한 게 아니라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됐고요. 그 내용을 제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이런 선거 데이터 분석은 파트너스 hstv님이 이제 거의 최초로 하셨는데 이런 그 통계 분석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8번 슬라이드에 무효표가 제외국민투표에서 발생한 것이 대개 8%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여론조사가 정직하게 실시되면 8% 정도의 지지층을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번에 단일화에 협조 안 했으면 102%, 105% 윤석열 후보는 패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냥 데이터로 그냥 그대로 그냥 증명을 해 준 것이 이번에 파트너스 hstv님의 공언이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방송 마치시면 파트너스 hstv님 방송을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특히 또 파트너스 hstv님은 2017년 또 대통령 선거의 조작 6, 7%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또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2018년 6.23 지방선거가 거의 완벽한 조작 4.15 총선의 쌍둥이였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아마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경우는 거의 유일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을 또 제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보시죠. 10번이 이제 10번인데 이게 당일 투표 득표율이죠. 9번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9번. 9번을 이제 보시면 이제 항상 이제 더 높게 받던 이재명 후보의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당일보다 당일보다 더 적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게 표본이 작아서 이거를 뭐 정확히 이게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당일에다가 표를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 내용이. 네, 이재명 후보한테 표를 집어넣었을 수 있다 이런 결과치가 되는데 여기는 표본이 좀 작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거랑 또 이걸 증명을 해줄 수 있는 또 표본이 큰 표본이 큰 또 결과가 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차근차근 가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서울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에서는 이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거소 선상 투표율보다도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 큰 마이너스급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파트너스 HSTB님은 당일 투표에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서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번에 당일 투표는 4.15 총선에 비해서 상일 투표 조작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있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도 그만큼 다급해가지고 막판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 그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다음 한번 보시죠. 사실 10번은 이제 부산, 대구 지역에 대한 전체 당일 득표율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는 한 40%를 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40%를 넘지 않고 30% 초반대, 그리고 좀 많이 받는 데가 강서구 정도가 한 39% 정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약하게 받고 대부 같은 경우는 20% 넘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22% 넘는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이제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조작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좀 차이적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번에 넘어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부산시하고 대구시의 당일 투표 득표율에 대한 내용인데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거의 부산에서는 노란색은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60%대, 그리고 대구에서는 거의 70%대, 특히 대구시 중구는 77%, 그 다음에 대구시 서구는 7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이재명 후보가 밀린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관내 사전 득표율인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쪽 대구 쪽이나 이런 쪽은 감시가 좀 삼엄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감시다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서울만큼 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은 워낙에 투표소도 많고 할 수 있는 구멍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는 열심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쪽 대구 쪽은 이제 뭐 부방대라든가 수많은 분들이 감시를 조금 철저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크게는 못했어도 상당히 많은 부분, 한 7, 8% 정도 수준의 격차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죠. 윤석열 후보도 65%를 봤던 그래프에서 이게 많이 상당히 줄어버렸습니다. 50%대로 내려와 버렸죠.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65%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관내 사전 투표에 부산시하고 대구시는 50%대로 이렇게 줄어버렸고 특히 지금 파트너스 hstv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부산 지역에는 굉장히 그렇게 사회시민단체들의 감시의 눈이 높았기 때문에 아주 노골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도 좀 적은 한 8% 된 정도 조작을 했을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해대어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최영호 씨 같으신 분이 4.15 총선 이후에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민간인으로서는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런 또 핵심적인 멤버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결집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이번에 철저하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철저하게 감시하시고 사전투표장에서 숫자를 세시고 숫자 세셨던 게 굉장히 크게 이거를 저지하는 데 영향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숫자를 세는 곳들은 그 전날 세면 그 다음날은 많이 못 풀리는 그런 결과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지역은 워낙에 투표소가 많으니까 세들에도 그냥 막 했는데 이런 지방 쪽에서는 이렇게 조작값이 없는 곳들이 좀 많이 지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물정자로 사전투표 현장에서 이렇게 세니까 한 12시 정도 돼가지고 선관위 관계자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세지 못하도록 원래는 합의회가 새도록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전투표소에서 그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사람 숫자가 얼마인지를 모르게 하는 거 이게 정신나간 놈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을 사실 막으려면 그걸 막아야 제대로 막을 수 있는 건데 곁다리만 막다 보니까 아무것도 사실상 막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윤석열 당선이 되어서 우리는 숨을 쉬게 됐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공병선거를 확립하는 데는 정치인들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열두 번째입니다. 이 페이지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관내 사전과 당일 득표에 차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대구 쪽은 대구광역시 서구 같은 경우는 거의 격차가 없을 정도로 이런 오차범위 이내에 정상값이 나왔습니다. 이제 광역시 북구나 이런 데는 확실히 관내 사전 투표를 감시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정상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한 최소 5% 정도는 그 값을 정해놓고 나머지 오차범위 이내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6% 이 정도. 지금 파트너스 hstv님이 지금 부산시하고 대구시의 선거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지적하셨는데 그럼 정상적인 선거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손을 대지 않는 선거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오차범위라는 것은 1에서 3%입니다. 정상적인 분포를 여기 보시면 하단에 여러분들 대구 광역시 서구가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2.38%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에 거의 국민들이 득표율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0.68%입니다. 아주 깨끗한 선거가 치러진 것이 이게 나왔습니다. 대구 광역시 서구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최소한 공당 미 국민의힘 같은 데 보면 여의도 연구원 같은 데는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검증 오디스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오디스를 하게 되면 대구 광역시 서구처럼 플러스 2.38% 0.68%가 푸른색 붉은색 푸른색 붉은색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분포가 되면 아 이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였구나 이렇게 되고 부산시하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는 모두 다 관내 사전 투표가 플러스 물론 서울에 비해서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모두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다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거는 빼박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대한민국에 침묵하냐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넘어가 볼까요? 13번입니다. 관외 사전 투표를 당일 투표를 뺀 건데 사실 뭐 그 관내에서 조작을 못하면 관외에서 많이 합니다. 이게 근데 또 못하는 광역시 강서구 같은 데는 많이 못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못했기 때문에 관외에서 좀 치중을 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 파트너스 HSTV님이 지금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특정 후보의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은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3박 4일에 4박 5일 정도의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가 벌어져 있지만 그러나 같은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은 아주 비슷한 그런 투표 성향을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본 오차 그러니까 이 차이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1에서 3%를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정상적인 경우가 여러분 부산 광역시 같은 경우는 2.82% 마이너스 2.69%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대구 광역시 서구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는 뭐였습니까 무슨 투표였습니까 관 내에는 여러분 정상이었습니다. 관 내에서 그러나 관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6.91% 마이너스 7.23%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과학적 사실을 존중하는 사회 같으면 이 선거 데이터 하나 분석만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청난 조작질을 한 거죠. 그럼 그다음 또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제외국민 투표인데요. 이게 참 20몇 퍼센트씩 이렇게 차이 나고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 단일화 이전 결과다 보니까 무효표가 얹어져서 그냥 아예 한 40몇 퍼센트씩 이렇게 차이 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4.15 총선의 그런 분석 결과를 보면 제외국민 투표는 그야말로 갖고 노는 표입니다. 조작이 가장 쉬운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조작이 얼마나 심합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마이너스 몇 프로 정도 나옵니까? 30%, 40%가 나오네요. 이거는 조작에다가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전이니까 무효표까지 합쳐진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20에서 30%가 나옵니다. 이거는 미친 선거 결과입니다. 제외국민 투표하고 당일 투표, 국민 투표하고 이렇게 성향이 다른 것은 이게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선자가 윤석열 후보면 어디 한 군데는 제외국민 투표에서 어느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당선자가 윤석열 후본데 제외국민 투표는 전체 어떤 지역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는 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선거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이 테이블은 이거는 한 후보가 모두 다 제외국민 투표에서 부산시하고 대구시에 다 승리를 거둔다. 서울시도 승리를 거둔다. 이거는 100%가 아니라 만 퍼센트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통계가 아닙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결과 데이터는 이게 통계가 아니고 이건 조작 데이터입니다, 조작 데이터. 이런 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그 많은 통계학 교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나라가 죽은 거예요, 나라가.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이 좀 나서서 이 미친 결과에 대해서 의미도 부여하고 중요성도 강조를 해 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마 이거를 확률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확률로 얘기를 하면 아마 지역구가 253개 정도가 있으니까 2분의 1을 253번을 곱한 확률이라고 같은 거죠. 253개의 동전을 하늘로 던졌을 때 전부 다 앞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스 HSTV님이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2분의 1의 투표소 모든 수 몇 개 정도 될까요? 250, 아, 투표소. 그런데 이제 제왕민 투표는 아마 그냥 지역별로만 딱딱딱 나오기 때문에 수조, 수조분의 1, 수십조분의 1 정도 되겠네. 확률이 이렇게 한쪽이 모았다 플러스고 한쪽은 모았다 마이너스가 나올 확률이. 정말 참 슬픈 대한민국이고. 심지어 선거는 윤석열이 이기는. 제외 국민 투표에서는 전부 다 이재명이 이겼는데 선거는 윤석열이 이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어쩌면 이렇게 악할까요? 이근영 씨라든지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어쩌면 당신들은 그렇게 악한지 내가 참 공식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했다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훔칠 생각을 아냐 이야기죠. 이야, 이거는 뭐 내가 볼 때는 이번에 해결을 못하면 그냥 같이 망하면 되겠죠. 다음에 여러분들 1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수선상입니다. 거수선상인데 윤석열 후보가 15%씩 이렇게 나오는 자리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정상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안철수 후보 표가 이제 빠지고 그리고 표본이 워낙 좀 잦다 보니까 한 1, 2표 차이 갔다가도 한 7, 8%씩 벗어나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수치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거수선상 투표는 크게 조작을 안 했다. 거수선상 투표는 기본적으로 그런 투표자 수가 적기 때문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품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네. 여기다가 넣어봤자 한 100표면 한 20표 이 정도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아주 중요한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재명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분포입니다. 3박 4일이나 4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가 실시가 되게 되면 유권자들이 보이는 특징이 여러분들 대부분 1에서 3% 이내로 아주 작습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가 부산광역시 4하구가 마이너스 4.24%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죠. 플러스 푸른색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정상입니다. 네. 이게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선거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번. 저희는 사실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이쪽을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사실 다른 부분은 관내는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특이점은 전라도 지역 쪽인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이나 6.13 지방선거 5.9 대선 이쪽에서는 항상 조작값이 없었던 곳이 광주나 전라도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4.15 총선이나 6.13 지방선거나 이쪽은 조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누가 나오든 간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는 전체 총표 수를 가지고 가서 대통령을 뽑다 보니까 광주같이 넣기가 편한 곳이 사실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광주 쪽에 표가 안 납니다. 그냥 사전투표가 85%가 나오든 90%가 나오든 거기는 그냥 그런 곳이니까 사람들이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듯한 모습으로 그냥 80%, 90% 나오니까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조작값이 보인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를 조작을 했겠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전남 광주 같은 경우는. 파트너스 HSTB님 말씀은 지방선거나 총선 같은 경우는 전라도 지방은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전남 광주시 같은 경우는 한 5%의 조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인천시, 전남 광주, 충남 대전, 경남 울산 광역시 여러분 이게 미친 데이터입니다. 미친 데이터. 이게 조작된 데이터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항상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고 어떻게 이렇게 마이너스냐. 자유 외국 시민들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이걸 해결해달라는 겁니다. 다음 선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 선거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상적으로 아니 국민들이 세금 내는데 정상적인 정직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뭐가 무리한 요구냐 이야기야. 윤석열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면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선거가 망치진 나라는 노예로 사는 건데 노예로 살 뻔했는데 이번에 계속 겨우 그냥 구해줬는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해 주겠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미친 선거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 방송을 진행하면서 좀 괴롭네요. 미친 걸 계속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거 뭐 한편에 예술입니다. 예술. 조작 예술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은 다 사전투표에서 앞서냐 이야기야. 어떻게 윤석열은 다 지냐 이야기야. 권영생 이거 봐라 이야기야. 김기현 이거 봐라 이야기죠. 이준석이 이거 좀 봐라 이야기야. 애가 끓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17번 보시죠. 17번입니다. 특이한 점이 우편투표가 전라도 지역에서는 조작값이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편투표는 그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우편투표에 대한 조작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전라도 쪽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우정사업부하고도 연관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아주 이례적이네요.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그런 우편투표를 비유하니까 전남 광주가 정상적인 일이에요. 이게 정상인의 조작을 안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발견인데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전남 광주의 우편투표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1에서 2%, 3%입니다. 그리고 보시죠. 이재명은 동구에서 마이너스 서구에서 플러스, 남구에서 플러스, 북구에서 플러스, 광산구에 플러스. 이거는 그야말로 이 박제를 해가지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런 전남 광주시의 관외 사전투표는 조작을 못했습니다. 파트너스 hstv님은 걱정할 지역이 아니니까 이런 우편투표와 관련된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정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편투표가 이렇게 정상이 나왔다는데 또 굳이 우편투표까지 손을 대야 될 정도로 전라도 지방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으면 늘 더불어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전체 표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손을 댔는데 우편투표는 손을 못 댔다는 게 약간 좀 이상하시구나. 특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표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얘네가 우편투표를 손을 못 대니까 다른 곳에다가 손을 대는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투표는 너무나 사이로 총선 이후에 까발겨져서 겁이 났던 거죠. 그게 한 380만 표 되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가. 380만 표에 대해 손을 못 댔기 때문에 나머지 기발한 방법으로 표를 집어넣는 그런 수법들이 동원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확진자 투표라든지 아마 당일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때 했었던 방식으로 밀어붙이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투표지 찍고 돌아가버리시고 난리가 나다 보니까 그걸 막은 게 굉장히 큰 한수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부분 말씀해 주시죠. 지금 투표지 찍고 한 그 부분 설명. 그때 은평부에서 아마도 박주현 변호사가 직접 출동을 해서 상황을 전달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투표를 사전투표를 진행을 하는데 투표용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확진자 사전투표죠. 네. 확진자 사전투표를 진행을 하는데 봉투를 하나 주드려낸 거예요. 거기다 이제 담아서 대신 투표를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였죠. 그런데 열었더니 거기서 이재명의 기표가 되어 있는 표가 나와버리니까 한 표는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세 장이 나와버리니까 당내 성윤환 공명선거 추진단장도 나타나고 또 박주현 변호사도 나타나면서 거기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중실링을 하고 나중에 개표할 때 이걸 먼저 까보고 숫자를 맞춰보고 아니면 전체 무효다 이런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사전투표를 진행을 하는데 대리투표를 한다고 하면서 직접 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었잖아요. 사람이 직접 가서 투표함에다가 투표용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법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어겨버리고 직접 투표도 어기고 이게 선관위가 자기네들은 법대로 했다고 얘기하는데 법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버리니까 국민들은 이제 열받아서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도 당일 투표에서 그렇게 대리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주 이제 파트너스 HST 밈이 지금 참 전국을 찌르시네요. 지금 그 박주현 변호사가 현장 출동을 해가지고 59분짜리 영상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은평구 겁니다. 그게 한 100만 뷰가 넘게 나왔다고 하죠? 지금 200만 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100만 뷰 이상이 넘고 지금 200만 뷰가 왔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확진자 사전투표 시점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를 나눠준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고 여러 사람이. 그걸 현장에 취재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이 이번 3구 대선의 물줄기를 바꾸는 데 상당히 기여하는 그런 영상이다. 그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 대통령의 그런 유감 표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노정희 중앙선거 관련해 사과 성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성윤환이니 이영이니 그다음에 유경준이니 이런 사람들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항의 방문 선거한 일을. 김시한 사무총장이 그때 발언이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난동을 부린다. 그런데 이 성윤환이니 유경준이니 이경이니 이 사람들이 다 부정선거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사전투표 동료에 앞장뜯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영상 보면 거기서 성윤환 추진단장도 정신이 나간 듯한 보이더라고요. 거의 이 정도까지 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깠을 때 이게 숫자가 안 맞으면 대통령 선거 무효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그 자리에서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급히 박주연 변호사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영상을 공병호 TV에서 올렸거든요. 그 영상을 올린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게 역사적 영상이라고 본 겁니다. 이게 역사적 영상이다. 박주연 변호사가 크게 기여를 한 거죠. 그 영상하고 그다음에 4.15 총선 이후에 우편투표 가는 거. 다 내일 9시에 박주연 변호사를 모시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는 많이 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여기 참 그래도 오늘 멋있네요. 이게 오늘 참 이 가운데서도 그래도 전남 광주시가 큰 기여를 했네요. 관외 사전투표나 일반 투표에서 조작을 하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오는지를 전남 광주가 기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전남 광주에 보시면 관외 사전투표에 전혀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대개 2%대까지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조작되지 않은 자연수입니다. 이런 건 다 조작된 대전시계 다 조작입니다. 인천시계 다 조작입니다. 어떻게 이재명은 모두 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다 이기고 윤석열은 다 지냐. 한 군데도 가리지 않고 인천시에 다 지지 않습니까. 이근영 씨 요즘 잠은 잘 자는지 모르겠어요. 선거 조작 기술자의 대빵인 사람이 이근영이라고 보는데 물론 그 위에 양정철 씨도 있지만 양정철 씨가 실물을 잘 안다고는 그렇게 보지 않죠. 이근영 씨가 아주 내가 볼 때는 그 분야의 아주 스마트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근영 씨가 앞으로 발을 잘 뻗고 잘 살고 잠을 잘 자게 되면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은 망한 거죠. 이근영 씨가 잠자리가 불편하고 감옥에 가면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살아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 가서 편안하게 잘 살면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은 끝나는 겁니다. 그분이 좀 사는 게 고단하면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는 거죠. 이근영 씨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고 여러분 이 영상을 민주당 쪽에서 또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들 좀 차리게. 이번에도 역시 애국도시답게 전남 광주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관외 사전 투표에 조작을 하지 않는 아주 희귀한 그런 사례를 우리 함께 제공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노란색을 막 칠해야 하는데 엄청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기도 광주 쪽은 제가 아까 제외국민 투표가 전부 다 이재명이 이긴다고 했었는데 이기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광주입니다. 광주. 당일보다 적게 나온 곳인데 이쪽 광주 쪽에서도 안철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무효표가 절반씩 나눠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특별한 이것도 정말 전남 광주가 또 좋은 사례를 제공하네요.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또 아주 예외적으로 희귀한 사례인데. 원래 사실 이제 국민의당 자체가 20대 대선이나 그럴 때는 그쪽 광주 쪽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던 그런 정당이다 보니까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남아 계신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라도 쪽은 확실하게 안철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셔가지고 전라도에 계시는 제외국민들은 안철수를 찍으신 분들이 꽤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효표가 발생이 됐어도 반반씩 나눠서 가져가는 그런 무효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도 좀 규모가 적게 마이너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재명도 규모가 적게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네. 이곳은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광주, 광산구, 서구 쪽은 윤석열은 절대 찍지 않으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이제 아니군요. 안철수를 많이 찍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외 동포들도 나가시게 되면 모국에 계실 때하고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대구처럼 뭡니까? 그러니까 대구의 수성구에 살던 사람이 해외에 나갔는데 왕창 좌파로 그냥 돌변해가 제외국민에서 이재명 후보가 건수하게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길 정도로 그렇게 조작질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죠. 아유 이근영 씨도 참 너무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외국민 투표도 이 부분은 정말 조작이 없었던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안철수 후보의 기여를 또 한 번 드러내는 그런 통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가 안철수 후보를 좀 좋게 이야기할 때가 있으니 참 그래도 세상은 오래 살아야 되는 말이에요. 참 그래도 이번에 참 고맙다는 이야기를 거듭내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경기도권 분석 결과고요. 이제 뭐 전체 투표율이나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뭐 경기도 쪽은 이제 관내 사전과 당일 득표의 차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편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뭐 이재명 후보가 그냥 조작이 그냥 예술이네요. 예술. 이재명 후보는 관내 사전 투표에서 모두 다 당일 득표 득표보다 뭐 한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한 얼추 한 8%? 네. 얼추 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 정도. 네. 그런데 이제 뭐 안성시나 뭐 이런 데들은 조금 안 한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럼 합치게 되면 뭐 8%라는 것은 합치게 되면 한 16% 정도 사전 투표 득표율 기준으로 한 16% 정도 조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전 투표 기준으로 하시면 그렇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사전 투표 기준이라는 것은 사전 투표 이번에 절반 정도 되니까 16% 정도 되는 것이고 총 득표율 기준으로 하면 절반인 8% 정도 되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분 한번 보시죠. 이건 또 어디입니까? 이거는 이제 관외 사전. 관외 사전. 관외 사전. 경기도 관외 사전인데 확실히 관외 사전에는 많이 못했습니다. 확실히. 박주현 변호사 공의입니다. 네. 이렇게 오차범위에 나오는 곳들이 있거든요. 형택시라든가 화성시나 시흥시 같은 경우는 오차범위 이내로 이천시 김포시 이런 곳들은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관외에서는 조금 약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4.15 총선 때 관외 사전 투표 우편 투표에 대한 부정 선거 사례들이 낱낱이 까발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편 투표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배송 경로가. 그래서 이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이번에 관외 사전 투표 조작을 많이 못했습니다. 4.15 총선 때는 관외 사전 투표를 가장 심하게 했고. 네. 4.15 때는 관외를 정말 심하게 했고. 그런데 관외 사전 투표 우편 투표의 종규모가 380만 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당일 투표 날까지 당일 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쓴 겁니다. 위조 신분지를 사용한다든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다든지. 이게 고스란히 나오네요. 그다음에 21번 보시죠. 이것도 제외 국민인데요. 여기도 정확히 안철수 후보의 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반영이 되어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충청도. 강원도, 충청도 이쪽도. 강원도 동해시 같은 경우는 조작을 관내에서 못했던 그런 곳이고요. 그래도 오차범이라고나 하지만 조금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강원도하고 충청도는 서울이나 이런 데 비해서 조금 덜했네요. 조금 덜했지만 좀 덜했으면 관외 사전에서 합니다. 그래요? 그럼 관외 사전 투표 안 볼까요? 바로 옆으로. 오, 관외 사전 투표 확실했네요. 네, 관외 사전 투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내에서 못하면 관외에서 하고, 관외에서 못하면 관내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8% 정도를 맞춰가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관내는 못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관외를 많이 해버렸네요. 참 부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제외국민투표. 네, 제외국민투표인데 여기도 사실 정확하게 안철수 후보 표만큼 빠지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내 사전 투표의 충남, 전북. 네, 여기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전라남도까지 있었는데 내용이 사실 비슷해서 이번에 전라남도까지는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똑같아서 뺐고요. 전라북도만 이제 보여드리면 이 특이 케이스는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조작이 없었던 정상 수치가 나오던 곳이 관내 사전에서 이렇게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정확히 한 5%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는 특이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작이 없었는데 조작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제 파트너스 HSTV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4.15 총선만 하더라도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 전남, 전북, 광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의 1에서 3%의 작은 규모의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포가 됐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번에는 전라도도 손을 댄 겁니다. 전북에서 손을 댄 겁니다. 압도적인 표자가 당일 투표이나 이런 데 나오기 때문에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는 4.15 총선과 달리 3구 대선에는 전북도 손을 대고 전남도 손을 대고 광주도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란색을 또 칠해놨는데 이건 또 뭐죠? 여기서 이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5%에서 6% 관외사전에서 적게 받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이러면 윤석열 후보한테 조작이 들어간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당일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은 앞에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리면 통상은 관내나 관외에 손을 대는데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빼기 당일 투표의 표를 집어넣어버린 거네요. 네, 당일이 더 많이 나아져 버리니까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의 득표율보다 당일 득표율의 득표율이 평균적으로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 정도만큼을 당일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게 사실 이게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흥미로운 지적을 하셨네요. 하기야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니까 앞쪽을 조작하나 뒤쪽을 조작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압도적으로 앞쪽을 조작한다 했는데 이번에는 역발상으로 뒤쪽을 조작한 거네요. 네, 대신에 관외를 조작을 못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전라도 지역은 관외를 조작을 못하니까 당일에 못 집어넣은 데는 이런 정상 수치가 나와버리고. 역대 모든 선거에서 전남, 전북, 광주는 우편투표를 조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시스템이 잘 구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조작할 수 없으니까 당일 투표를 조작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낸 걸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조작을 안 한 데는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고 조작을 한 데는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정확히 군산, 익산, 정읍, 남원은 6%가 더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정확하게 그냥 딱 봐도 보이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거 이근영 씨가 봐야 되는데 당신들이 한 일이 지금 이렇게 다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고. 사실 이게 얘네가 어떻게 하는가가 되게 궁금하긴 했었는데 예전에 전산으로 해서 이걸 충분히 마사지를 하면서 이렇게 티가 안 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민경욱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팔로우 더 파티가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티 안 나게 이렇게 쭉 마사지를 하는 작업이 그 작업에서 이제 팔로우 더 파티가 나오는 그런 코드가 심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걸 못하다 보니까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튀어나와서 이거 뭐야? 이게 왜 정상적이지가 않아? 이렇게 딱 보이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한국에 통계학 하신 교수님들 이런 걸 보고 조금 분석을 해서 힘을 좀 대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전남 지역을 보셨네요. 네, 전남. 전남도 이제 마찬가지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확실히 전라도 쪽을 많이 못하기는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항상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높게 나온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워낙 높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손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 10% 윤석열 후보가 차지하는 건데. 그러나 뭐 이 그래프 자체가 이미 뭐 많은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조작이다. I'm 조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관외 사전이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이것도 전라도는 당일에 넣었구나. 당일 투표에 넣은 거네요. 네,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광주를 비롯해서 전남, 전북 지역에 아주 특이한 것은 당일 투표에서도 손을 댄 흔적이 드러났으니 그것은 4.15 부정선거하고 아주 다른 정말 이 양반들이 이번에 사전투표 조작에 흡족할 만큼 성과를 못 이뤘기 때문에 당일 투표에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쓴 것이 선거 데이터에 고스란히 포착이 됐네요. 고스란히 저는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사실 제가 통계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이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참 사람들 넘어요. 네 혼자 싸워라 뭐 이런 이야기지 않았어요. 네 혼자 싸우다 죽어라 이런 이야기인 거니까 참 가끔 생각해 보면 참 기가 찬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뭐 그런 K값이라는 여러 가지 분석 툴이 있을 건데 그리고 이제 뭐 미배인 교수가 썼던 그런 모델 같은 것도 이용하면 많은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건데 대학 교수님들이 이런 걸 좀 해 주셔야지 그럼 뭘 그냥 하겠습니까 참 기가 찬 월터 미배인 교수의 이포렌지스 모델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그게 공개가 돼 있을 거라고 아니면 또 학문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허락도 받을 거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이제 이건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아 이게 얘네들이 약간 조금 급해한 건지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이 득표 성향이 어떻게 이렇게 확연하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저도 이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쭉 한번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관내 사전 투표 이렇게 해서 서초 1동, 서초 2동, 서초 3동 해가지고 각 동 투표소마다 관내 사전 투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분석을 할 때 이거를 엑셀로 전부 다 이제 드래그를 해서 이 관내 사전 투표들만 합산을 해가지고 제가 총 관내 사전 투표율을 구하는 거거든요. 동마다 구하게 되는데 이게 같은 날 투표를 하고 같은 날 개표를 한 결과치란 말이에요. 근데 서초 갑 국회의원 선거에는 이 관내 사전 투표를 관내 사전 투표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하나에 몰아놨습니다. 이렇게. 그거는 숨기려고 하는 의도는. 네. 이게 좀 이상해서 좀 갖고 온 거고요. 전체 표수도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뭐 투표를 하면 같은 날 가서 같은 날 투표를 사전 투표제를 받고 같은 곳에 투표를 해서 같은 투표함에 넣는 거면 한 사람이 두 장씩 받아서 투표 두 개 딱딱 찍고 투표함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백 몇 시표가 백 한 90표 정도가 지금 차이 180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한 180표가 많습니다. 관내 사전에서. 이것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선거 데이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관내 사전 투표를 이렇게 공개하고 이 보궐선거에서는 하나 모아가지고 합쳐놓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이것도 좀 웃긴 거죠. 어쨌든 민주당 측에서는 보궐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결과가 상호 비교가 된 것을 방지하도록 무척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로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종로구든 어디든 투표율이 선거인수가 딱 맞아야 되는데 숫자가 안 맞습니다. 숫자가. 숫자가 안 맞다는 건 어딘가에 가짜표가 들어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같은 날 투표해서 같은 날 투표함에 넣고 개표를 같은 날 하는데 달라질 수가 있느냐. 자 이제 참 오늘 정말 귀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참 여러분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분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분석해 주신 게 그래서 이제 참 마무리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엑셀 분석을 하면서 감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들은 그걸 한번 정리정돈을 해 주시고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저는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사전투표율이 역대적으로 36.8% 이 정도 되는 역대 투표율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 사전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한 20%를 더 얹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민주당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이냐. 근데 그 전까지 했던 여론조사는 도대체 뭐가 되냐. 항상 이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20%가 높게 나왔는데 그 정권교체를 희망하시는 20%가 전부 다 이재명을 가서 찍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보수 유튜버가 틀트뷰다. 막 저한테까지 틀트뷰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사전투표 하지 말고 본투표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20몇 퍼센트가 차이 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한 결과인 것 같아요. 20% 되면 어제 한 분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한 326만 표 정도가 되대요. 326만 표니까 사전투표에서만 최소한 326만 표 정도의 위조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4.15 총선 이후에 건국대학교의 의대의 이용식 교수가 분석한 것을 보면 사전투표에서 340만 표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한 40만 표 그렇게 해서 한 400만 표 가까운 그런 위조투표지가 있었던 것을 보인다. 이렇게 추정치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것도 서로가 올해는 326만 표고 그 다음 이번에는 또 특히 당일 투표에 부지런히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워낙에 투표를 개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를 집어넣는지 이런 건 사실 좀 의미가 없고 이게 선거 자체를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당일에서도 막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 분석을 하기 힘들게 너무 여러 군데에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막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터지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더 헷갈리고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또 전략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핵심을 못 잡게. 자 이제 뭐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시죠.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지금 뭐 이 상황으로 가시면 뭐 국정을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뭐든지 나와서 반대를 할 거고 그 국민... 뭐 이게 지금은 이제 야당이 됐죠. 뭐 이제 야당이 됐는데 민주당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언론도 녹록치 않는데 뭐 법안도 통과가 안 될 거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실 텐데 저는 그냥 윤석열 후보 당선인께서 직접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사회로 총선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는 125건의 선거 무효 소송을 그냥 빨리 진행을 하게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판결을 안 내느냐 아니면 사실상 지금 대법관들 자체가 현행범위인 상황이라서 현행범위죠. 현행범위고 아니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거를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안 끝내고 있으면 이거는 뭐 직무유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집권남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일단은 현행 법을 어긴 게 맞기 때문에 대법관에 지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라도 충분히 압박을 해서 조석한 판결을 내기 시작하면 저는 긍정적인 부분은 그거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는 125건의 선거 무효 소송을 민경욱 후보 지역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판결을 내려가기 시작하면 국민들께서도 이미 실상을 많이 아셨지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개편하고 뭔가 이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기회를 조금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인사하고 나가시면 제가 좀 정리하는 멘트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3구 대선은 4.15 부정선거에 필적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거대한 조작선거이고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조작규모는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해서 한 20% 총투표율 기준으로 해서 한 10% 규모인 326만 표 더하기 알파 정도가 조작이 된 것 같습니다. 3구 대선은 많은 특징이 다릅니다만 특히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막판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로 인해 가지고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차가 아주 25만 표가 채 안 되는 차이로 가까스로 윤석열 후보가 신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구 대선은 마지막까지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당일 투표 마지막 날까지 조작에 여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쫓기는 시간에 쫓기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인 선거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국가 하면 3구 대선이 끝난 3월 10일부터 쏟아져 나온 투표지 분류기라든지 절치선이 붙어있는 모형 투표지 등 수많은 중국인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그런 투표라든지 이런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부정선거 정거들이나 이런 선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언론이 대대적으로 선거개혁 문제를 거론하고 부정선거란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조선중앙동안은 일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인수위 소식만 있고 한 문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이고 안철수 정권 인수위 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종류의 선거 부실이라든지 부실관리라든지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을 가장 예리하게 날카롭게 바라보고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이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는 대단히 독자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논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추세는 한국 사회의 지도품 여당은 물론이고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야당과 언론인이 3구 대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덮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 움직임이 지금 확연하게 저에게는 잡힙니다. 저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그동안 일관되게 외쳤습니다. 현재 여당이 크대한 악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투표를 반복적으로 절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탈지하는 극한 국가 내란죄와 국헌문란죄와 영모죄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일체공식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고 함구령을 내처로 내렸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준석과 하탱을 비롯한 일당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했고 국민의힘은 자당 후보가 250여 건 정도의 그런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구하고 모든 부분들이 다 입을 다물도록 그렇게 작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부정선거에 공범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범자든 이번 대선에서도 사전선거 독리란 최악의 수를 두습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을 비롯한 일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아주 내놓고 당일투표 독렬을 외치지 않았으면 이번 선거는 패배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의 공정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는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법안화 제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가 장악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청 내 의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172석을 갖고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정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172석이 정당한 권력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권력이라는 것은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받을 때만이 그 권력이 정당합니다. 선거를 훔친 겁니다. 4.15 총선에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을 훔친 겁니다. 국민의힘은 바보 멍텅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구 대선에 승리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더폴로 의도를 강하게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악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변에 있는 노회한 정치인들 4선 의원 5선 의원들은 자기 자리에 아니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쪽으로 아마 선택할 그런 선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 이후에 모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입을 다물었던 겁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는 정치인의 손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국민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국민들이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고 우리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대모를 해서라도 이런 관철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요구는 정당한 겁니다. 윤 후보는 거듭해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선거 정의가 모든 정의의 가장 상위 가치입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그 사회에서는 정의가 없는 겁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에서는 자의도 있을 수가 없고 행복도 있을 수가 없고 생명도 지킬 수가 없고 그리고 재산은 물론 지킬 수가 없고 우리의 노후도 지킬 수 없고 아이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없고 아이들의 교육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덮을 것 같습니다. 언론 동향을 보게 되면 초기 가장 민감한 자들이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이 침묵하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동안 떠들다가 그냥 다들 눈치 보고 침묵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좌파들은 아마 곧 결집해서 윤석열 당선인을 흔들어댈 겁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장악된 국회는 어떤 종류의 협조도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안일하게 세상을 봤던 이명박 씨도 당했고 박근혜 씨도 당했고 윤석열 씨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은 진짜 질기고 사악합니다. 586 운동권을 중심한 그 악은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둑질할 정도로 그렇게 사악한 겁니다. 그 악과 그냥 정도만을 걸어온 사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세력과 부정선거 관계자들과 부정선거 수법과 그 모든 것들에 숨통을 끊어놓지 않으면 또다시 정권은 탈취당할 것이고 국민들은 다시 부정선거라는 악몽에 내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당선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 박수 그 정도에 멈추고 그 사람이 앞으로 제대로 국정어젠다의 1순위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재촉하고 요구하고 항의하고 데모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참 한국의 아픔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부러지는 부정선거 척결 공명선거 확립이라는 것은 짧은 봄날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부정세력과 부정선거의 공범세력들이 견고하게 또아리를 털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선거가 끝났지만 여러분들 공병호 TV 채널을 통해서 방송되는 부정선거 관련 콘텐츠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고 탄압은 물론이고 노출 탄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악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악은 아주 특별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은 특별하고 사악합니다. 그 악이 그 사악함을 북한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대북관계가 항상 실패했으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처럼 북한도 행동하고 생각하고 사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백백번번이 당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과 타협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척결과 제거의 대상이 돼야 되지 타협에서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은 타협을 꿈꾸고 있다고 봅니다. 3구 대선이 끝난 이후에 하루 이틀 진행된 걸 보면서 아하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갈 모양이구나 저는 그런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심한 겁니다. 수백만 피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수백만 피를 조작했지만 그것을 관리 부실로 둘러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서 이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원과 관심과 애정과 그리고 그런 주요한 그런 선거 공명성을 확변하게 한 그런 활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3구 대선과 관련한 선거 데이터 분석에 여러분 참여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9시 월요일 9시는 이번에 큰 공을 세운 박주연 변호사를 모시고 3구 대선에 대한 그런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고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